정수는 최애선을 다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19영숙의 머리통을 정확하게 맞췄죠. 정수는 반드시 휴대권이 두 개나 필요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이 한 놈을 골라 있는 힘껏 던졌고 머리통을 맞추고 보니 비명을 지르는 게 19영숙으로 보이자 그제서야 영숙이 팬들이 생각나서 얼른 달려가 누나 미안하다며 연신머리를 조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수는 목표한 대로 두 개의 휴대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정수기 하나, 순자 하나를 나눠주며 내일을 기약했죠. 다음날 정수는 공주 코디를 한 순자와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러 갔고 순자는 공주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서로 솔직하게 말을 쏟아붓다가 서로에 대한 호감도만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정수는 바로 정수기로 갈아타고는 서로 다른 사람과의 점심이 어땠는지 사이좋게 물어보며 한적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주문한 커피와 빵을 받아온 뒤 정수가 물었습니다. 현실적인 거 물어봐도 돼? 응? 장거리 연애를 해봤어? 정수는 아까 순자와도 그랬듯이 오늘은 둘 중에 한 사람을 제외시킬 마음으로 궁금한 걸 다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기는 여전히 정수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해서 일단 솔직하면서도 최대한 결격 사유가 없게끔 대답해 줄 요령이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나는 어릴 때 해봤던 것 같아 어릴 때. 정수는 어릴 때라 하니 갑자기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풋풋한 여자친구들이 생각나서 하하 여자도 어지간히 일찍 만났구나 싶어 중고등학교 때냐고 물어봤습니다. 정수기는 너도 참 어지간히 놀았구나 라는 뜻으로 무슨 소리냐라고 했고 20대 말에 미국에 사는 남자랑 장거리 연애를 해봤으니 전주쯤이야 가소롭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웃음기 없이 들으면서 일단 장거리는 통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정수기도 지지 않고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하자면 어떤 배우자상이나 미래의 여자친구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 한마디로 어떤 여자를 찾고 있느냐는 뜻이었죠. 이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인데 왜냐하면 얼핏 듣기로는 여자 타입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넌 어떻게 살 계획이고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에 맞는 어떤 배우자를 찾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구워삼기 위해서 하는 달달한 말이 아니라 실제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은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나랑 잘 맞는지 아니면 내가 맞춰갈 수 있는지까지 확인 가능한 질문이었죠. 그러자 정수는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목표와 방향을 곁들여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돼 나는 아 나는 잘 살고 싶거든. 행복하려면 나는 금전적인 게 무조건 1순위라 생각해. 그게 다는 아니지만 나는 무조건 잘 살 거라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정신적으로라든지 힘든 부분이라든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조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죠. 인생을 살면서 돈이 너무 중요하고 난 잘 살 수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나를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여자를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가 걸리는 것입니다. 내 원대한 꿈을 위해서는 내조를 잘해주는 여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엔 순자가 너무 공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수기는 그런 면에서는 훌륭해 보였습니다. 배려심도 있는 것 같고 잔머리도 안 굴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잘 챙겨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단지 나이가 걸렸죠. 정수는 90년생 정수기는 89년생으로 정수기가 한 살 많았습니다. 순자는 내조에서 걸리고 정수기는 나이에서 걸리는 겁니다. 이왕 생각한 김에 둘의 점수를 자세히 따져보면 먼저 정수는 초반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 19영숙에게 말하길 여자 성격은 안 맞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외모를 많이 본다고 했고 첫인상으로 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정수는 순자가 정수기보다 외모 점수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가 보기에 둘 다 엄청나게 예뻐 보이지는 않았는지 적당히 예쁘니까 다른 것도 좀 봐야겠다면서 내조와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미래를 위한 배우자 상으로는 정수기가 확실히 점수가 높고 건강한 자식을 위해서는 정수기가 아쉽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순자가 외모와 나이 두 항목에서는 앞서지만 정수기준엔 성격이 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수기와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정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최종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오늘 둘 중에 한 분을 노선을 정리하고 싶어. 아 근데 차라리 둘 중에 한 명이 안 맞았으면 마음을 정하기가 더 수월했을 텐데 그럼 그분을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만 정하면 되잖아. 사실 이 대화에서 정수가 왜 고민이 길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결정하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둘 중에 누가 더 나은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무래도 문제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씩 정말 내가 사귀고 싶은지를 먼저 판단해보고 그 다음 둘 다 걸러지면 비교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고 한 사람만 남으면 땡큐고 둘 다 남으면 그땐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는 게 효율적인 것이죠. 왜냐면 지금 정수 생각처럼 둘을 먼저 비교한다는 건 결국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어차피 내가 이 사람과 사귈 수 있는지가 되기 때문에 정수는 지금 여자 둘을 비교함과 동시에 이 사람과 사귈 수 있는지까지 같이 판단해야 해서 변수가 너무 많아 결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즉 정수 생각은 이랬을 겁니다. 정수기도 좋고 순자도 좋다. 그러나 정수기는 나이가 걸리고 순자는 내조가 걸린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가중치가 높을까? 난 나이도 중요하고 내조도 중요하거든. 그럼 내 인생에서 나이가 중요한지 내조가 중요한지 생각해봐야겠다. 나이는 자식이고 내조는 돈인데 생각해보니 둘 다 안 중요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둘을 먼저 비교하다 보면 자식과 돈의 경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서 더욱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의 순서를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먼저 한 사람씩 정말 나가서 사귈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는 것이죠. 정수기는 내조로서는 오케이이기 때문에 나이만 따져보면 됩니다. 과연 나보다 한 살밖에 안 많은데 그게 정말 문제가 되는지 내가 왜 나이를 고려하는지 89년생이 정말 임신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아님 내가 그냥 어린 여자가 좋은데 난짜 건강을 핑계로 오바를 떠는 건지 그렇게 판단해보고 도저히 어린 여자가 좋아서 나이를 포기할 수 없다면 그냥 정수기를 제끼면 됩니다. 이렇게 내 기준과 정수기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더 쉬워지는 것이죠. 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에 부유한 미래를 위해 순자도 확실히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보고 나중에라도 결국 헤어질 것 같으면 순자도 제끼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수는 냉정하니까요. 그럼 굳이 여자 둘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수는 고민이 없어지고 남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죠. 정수군 15영호와 순자는 18광수와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 있을 텐데 정수는 결정이 안 되니까 고민스럽게 3일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수도 3일차는 한 명을 떨구고 싶어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에 집중했습니다. 어쨌든 둘 다 괜찮아서 누가 더 하자가 큰지를 생각했고 순자에게는 공주 같다고 말하고 정숙에게는 나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정숙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면에서 잘 맞다고 생각해? 정수는 자기를 잘 챙겨줄 것 같아서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묻지도 않은 단점까지 알려줬습니다. 단점인 거는 솔직히 난 나이를 얘기했어 그러면서 결국 자녀를 생각하면 나이가 조금 많은 게 걸린다고 대놓고 말해버렸습니다. 나이가 많은 게 걸려 정숙이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나이가 많은 것 같다며 임신 문제를 고민한다고 하자 그동안 한껏 부풀었던 가슴에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도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 여잔데 저렇게 꺼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까 나중에 혹시라도 임신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정수는 냉정한 사람이 더욱 냉정하게 울어 숨이 막힐 수도 있겠다. 사실 정수는 나이가 꺼려진다면서 고민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고민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정숙이의 마음이 식으니까요. 정숙이도 굳이 라면서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왜 얘기하나요? 단점이 보이면 그냥 속으로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접으면 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내 단점을 얘기하면 어떻게 상대가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럼 나도 상대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고 그런 두 사람이 사랑을 꽃피우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여자 사이에서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는 정수가 어떻게 두 여자의 마음을 쉽게 만드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남 PD는 남자 자숙이 뭔 놈의 고민을 그렇게 하냐며 그날 밤 강제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남자에게 줬습니다. 과연 정수는 누구의 하자가 더 크다고 생각할까요? 점점 흥미로워지는 가운데 연애 해방일지도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채널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좋아요로 에너지를 얻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 영상이 순자가 보기에도 남편감으로 안 보이는 정수와 이미 맘 상해버린 정수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